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시죠? 하지만 낮 기온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이번 예보 기간에는 목요일 무렵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. 충청 이남 지방은 30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. 강원 영동은 주 후반까지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 지역 자세한 주간예보입니다. 29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요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 5시 뉴스 스토리입니다.